텔레마켓팅 관리사 시험 텔레마켓팅 관리사 시험 텔레마켓팅 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텔레마켓팅 관리사 한 권으로 끝내기입니다. 이 책은요, 1차와 2차 시험을 함께 대비할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742쪽입니다. 표지를 볼게요. 판매량 적중률 선호도 모두 1입니다. 또 한균잉크로 전면 인쇄한 안심도서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 손이 닿는 부분도 안심하세요. 한균잉크를 사용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텔레마켓팅 관리사 시험 관련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책의 목자입니다. 합격자가 알려주는 노하우가 따로 정리되어 있고요. 2020년 기출문제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기출문제로 시험에 대한 감을 잡아보세요.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입니다. 빈출 키워드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모았어요. 이어 과목별 핵심 이론이 나옵니다. 빈출 이론과 중요 이론은 따로 표시에 강조했고요. 핵심 예제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실기 맛보기로 1차 필기시험과 동시에 2차 실기시험까지 함께 준비해 보세요. 한 챕터에 학습이 끝나면 실제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 엄선했어요. 브록 스크립트 작성 편입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소책자 합격 비책이 있습니다. 평소에 갖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에, 시험 직전 마지막 순간에 함께 활용해 보세요. 핵심 이론과 예상 문제, 빨간 키, 그리고 합격 비책까지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또 시대의 듀 텔레마케팅 관리사 강의가 있습니다. 전문 교수진이 합격을 위한 완벽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합격의 공식 시대의 듀와 함께하세요.